파라메라 파라메라 2011년식 차량의 음질전용 블루투스 비위드 RT1 제품과 장착만 해도 사운드가 좋아지는 1세르 헤드캡 장착구동을 사용합니다. 헤드캡만 장착하셔도 전체적으로 음압도 좋아지고 사운드 자체가 단단해지며 아주 타이트한 사운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. 또한 시동도 잘 걸릴 정도로 모든 전기가 고급해진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파라메라 파라메라 2011년식 차량의 음질전용 블루투스 그리고 장착만 해도 사운드가 좋아지는 1세르 헤드캡 장착구동을 사용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